금산 깻잎 매출액이 질환해 635억 원으로 2020년 609억 원을 넘어선 사상 최대를 기록하면서 지역의 대표적인 효자 소득 장목과 깻잎 주산지로 확고히 자리 잡았습니다. 금산구는 2015년 전국 엽체료 가운데 처음으로 금산 추부 깻잎 특구로 지정되면서 고품질 생산 기반이 강화되고 가공 수출 지원에 나서면서 글로벌 GAP 인증과 유통 다변화 등으로 본격적인 매출액 증가가 이뤄졌다고 평가했습니다.